이번 영상에서는 P50 멤버들이 전홍준을 배임으로 고발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50 멤버들이 고발한 사유는 영상 속 화면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행령 또는 배임이 의심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스타크루이엔티와의 선급 계약으로 배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화면 속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 P50 멤버, 변호사의 추가적인 발언 내용은 영상 속 화면과 같습니다. 행령 배임의 범법 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 행위를 저질러온 전홍준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형사 고발과 관련해 근거 확보와 법리적 검토가 이미 끝났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두 가지 고발 사유는 가처분 소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P50 측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P50 멤버들은 이제 와서 뒤늦게 전홍준을 고발하게 되었을까요? P50 멤버들이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P50 배임 사건의 가해자는 전홍준이고 배임 사건의 피해자는 어트렉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50 P50 멤버들은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일부 유튜버 또는 언론들이 고소가 아닌 고발을 이유로 만들고 있는 음모론들은 가짜뉴스입니다. 고소 사건이든 고발 사건이든 사법기관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뒤늦게 P50가 고발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P50 멤버 측 변호사는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영상 속 화면 내용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는 말이 있고 쟁점을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으며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지적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의 말을 쉽게 설명하면 왜 자꾸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시켜서 왜곡된 사실로 부당하게 P50를 매장시켰냐는 말이 됩니다. 매장당한 P50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다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홍준의 불법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P50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50 논란의 가짜뉴스 메인에는 연예 뒤통령 이진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진호는 특정 연예인의 반대편 세력의 사주를 받고 모략을 꾸며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진호는 자신의 기자 카르텔 및 일부 유튜버들과 함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오는 듯 보였습니다. 이진호 유니버스는 부실한 근거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며 그런 뉴스들은 수없이 복사되고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확산된 뉴스들은 근거 없이 진실이 되고 P50를 포함해 다수의 연예인들이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 왔습니다. 대다수가 팬덤이 부족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힘없는 연예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진호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들은 지나치게 악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진호의 유튜브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미약하지만 이진호의 유튜브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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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